으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CNBLUE입니다! 여러분, CNBLUE BOIS FAN CLUB이 오픈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씨앤블루가 보이스펜클럽 시즌 3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씨앤블루 보이스펜클럽의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초현군 보이스펜클럽은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회원이 되는 방법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씨앤블루의 ARS 번호 0505-779-0114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씨앤블루 보이스펜클럽에 여러분들만의 공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 네네, 어떤 건가요? 바로 펜플라자! 제가 펜플라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펜플라자는 씨앤블루의 통신원이 되어 직접 씨앤블루의 소식을 전하고 공유하는 곳이랍니다 어떤 곳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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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세한 사항은 샌드보이스 홈페이지에 씨앤블루 보이스펜클럽에서 만나실 수 있답니다 아, 사면 여러분의 공간이 있다면 저희 씨앤블루만의 공간도 있겠죠? 어, 그러면 정신부 지금 좀 윗공간에 있는데 네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럴까요? 자, 씨앤블루만의 이야기를 가득 가득 담은 매거진인데요 매거진은 055-779-0114 오늘의 공간에 아주 쉽게 신청의 유예시장들을 하실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사항은 더 자세한 사항은 공지해서 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씨앤블루 보이스펜클럽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씨앤블루와 여러분이 통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민혁군이랑 정신군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검사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씨앤블루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씨앤블루였습니다 안녕